변화 비탄 제거 2장 제거할까? 최적화 반복 스탯 불불 엘리트 상점까지 조각문 너무 일찍 넣으면 저것도 말려 불불 엘리트 상점까지 불불 엘리트 상점까지 뱀컴팩 뱀 거르는거요? 약화가 너무 치명적이어서요 돈도 쥐뿔만큼 주면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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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영 넣을까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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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로그램을 넣을까 평영을 넣을까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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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걸... 상점을... 으아악... 상점 주인 뒤졌으면... 상점 주인 죽이는 모드 이기니 쓸걸요? 꽃은? 화염에 그을린 것으로 보입니다. 폴로그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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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로그램 폴로그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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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로ifty 유물 내놔 빨리 병법 써 수리건 보호해야 되니까 눈알 켜기 놓고 내 해시계 랩포 랩포 넣고 저거나 볼까 수리검이나 볼까 수리검이나 볼까 수리검이나 볼까 수리검이나 볼까 수리검이나 볼까 수리검이나 볼ager 근데 이렇게 해봤는데 아니 미친 아니 미친 병신겜 hola 다 뺏네 이걸 포션 두 개를 다 뺏네 쓰지 킹갓 쓰지 쓰지 왕관? 어차피 압축할 거 아니야 수리건 볼 거고 실력으로 다 뽑으면 되지 않나? 실력으로 뽑는다 실력 게임이기 때문에 홀로그램 필요하죠 코스트도 있겠다 아니 신성 뭐 상점에 신성밖에 안 풀어 겁나 신성하네 체런나 신성 신성 체 최홀최해도 어... 40대리라서 안죽지 갓리건 갓갓건 배터리 또또리 또또리 도전 아이 잘 쏴 아... 쏘지도 안 나와 최적화도 안 나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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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안되면 죽지 뭐 딜 모자란다 한방이라도 저기 들어가야돼 휴 개무섭네 소멸카드 있냐? 서지 밖에 없네 서지랑 홀로그램 아 이거 어디 재활용이라도 안나오나 읽으면 킬각이죠 편향 죽었는데 와 축전기 밀집없는 축전기 고대차세트 개꿀잠투어 아 이거 뭐야 진짜 고스트 파워포션 터보 공허로 가지고 올 수 있음 펜타그래프 너무 땡기는데 눈 할퀴기 눈 할퀴기나 가무하고 몸부림은 몸부림은 젠이 도착해 옥 오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신 Emmy 엇 엇 Ent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아니 코스트는 남는데 쓸데가 없냐 때라 카드 가져간 거 다 내라 가지 갓겜 관로우 감산대 망했다 가지에서 편향이라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가지님 도움이 필요한다 관로우 감산대 수리검 덕분에 이겼네 아니 파워포션 때문이구나 어 판도라 3장 밖에 안 되니까 판도라는 필요 없고 룸피는 가지라서 안 되고 이거밖에 없네 선택권이 없는데요 판도라도 어차피 3장이라서 아씨 편향나온 개꿀 서지편향 서지편향 2핵분열 거기에 가짐 할만해졌는데 할만해졌는데 저기 갈까 그래도 심장한테 깝치지는 못하지 아 뭐 가자 안되면 죽는거지 아 아 아 아 아 실력이지 실력 보셨습니까 아 나의 실력이 놀랍군 아 서지편향은 있는데 구체가 없네 아 아시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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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실력갬 실력갬 아 서지편향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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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이렇게 답답하냐 구체 세우는 거 좀 팍팍 나와주면 안 될까 현두미들 개쎄 이거 구체 세울 거만 조금 있으면은 바로 핵 분열로 빠르게 핵 분열로 빠르게 좀 올릴 텐데 구체 세울 게 없네 어지러움은 도움이 된다 수리가 너무 좋다 단 리건 아이고 기념품 어차피 가지 볼 거니까 다른 것들 별로 필요 없지 혼돈 소비 혼돈 컴파일 혼돈했뿐 소비 소지 편향인데 축전기 구체 슬롯 균이 낭비할 필요 없지 않을까 혼돈 혼돈 혼돈트 혼돈트 혼돈 혼돈트 혼돈트 이싸 탇 살려줘 증폭 헬로월드 아아 잠만요 홀로 냉성 홀로 죽나? 겁나 아파 겁나 아파 손님이 저거 다중시전 다중시전 어떻게 못 꾹을까 저거 어디갔어? 컴파일 드라이버 없나? 잘못 봤나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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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꿀잠투어 인공볼은 왜 이럴 때 안 나올까 레포플 핵분열 빨리 돌리는게 더 중요하겠죠 레포플 이미 한장이고 수면투어 개꿀잠투어 뭐야 이거 뭐지 아니 코스트는 쓸데없이 많잖아 쓸 수도 없고 갓전기 갓전기 소리가 작은 편이라구요 겁나 큰 편인데 아니 큰 편까지는 아니고 호스팅옵션 호스팅옵션 같은거 없나 일단 일단 고체 전기 고체 남겨놓는게 제일 낫지 이게 이게 다 갖춰지면은 그땐 세긴 센데 아니 서순 아 서순의 제거 서순의 제거 혼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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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델 설명이야 뜰 먹던대로입니다 흐 흐 기생충 넣는거 봐 아니 이런게 어딨어 야 아니 제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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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기생충 떴잖아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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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뇌 쒸 ımızı info 암버거 꺼져 잠이나 잠 오늘도 빡치 공복 완성 성공적 엿같은 기생충 죽어라 엿 이 빌어덕을 게임 진짜 엿 엿 신장 신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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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온킹 델 묵 중 신 숙성 뺏country 무엇 β 천탑 서순 생각하면은 나도 서순 좀 해야 쓰거든 간리검 덕분에 별 문제가 없네요 민첩 잘 오른다 잡고 나서 펜터그래프로 또 회복할 수 있고 일체 사격이다 또또또또또또 아야 아아 달팽이 졸라셔 진짜 달팽이 뒤졌으면 대개 써질 편향이 있기 때문에 눈벌어라 달빙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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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랭기 쭉 쌓고 자동사냥 달빙이소 메타로 갑시다 달빙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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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메까차 러아버아 러아버아 러이기 털러 48대 2중 시전이 안나왔어? 2중 시전 존버해야되지 않을까? 8댓 맞지? 2중 시전 님 이 게임을 끝내주세요 아 재장 2중 시전이 안나왔어요 2중 시전이 안나왔어요 2중 시전이 안나왔어요 게임 그지 간네 진짜 저놈의 핵구녀를 왜잡고 나와 아 소졌던 큰일났던 오십사 마가지 아니 미친 좀 나와라 아니 이중시전 아니 진짜 미쳤나 진짜 야 뒤져라 하다 호호 첨탑이 첨탑한다 진짜 내가 이딴 똥겜을 이딴 똥겜을 뭐 이쁘다고 열심히 했지 가지가 이랬다 역시 가지는 전능합니다 가지를 믿는 만큼 가지가 보답할 것 같이 같지